여섯 개의 힌트를 드립니다. 띠띠붐붐은 뭐야? 띠띠붐붐 띠띠붐붐에 대한 힌트, 이벤트 설명드립니다. 이 힌트는요. 특수 제작한 수트를 입고 유니콘으로 변신한 둥청이의 앞발에 재미있긴 하겠네. 두 발에 글자를 하나씩 씁니다. 그리고 뛰어당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때 보시면 됩니다. 동체 시력. 동체 시력. 특수 제작한 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유니콘 좀 보여주세요. 마라맛나요? 날 수가 있지 않나? 마라는 르치아나는 마라맛이 어떻게 날까요? 특수 제작한. 왜 이렇게 커? 완전 하늘아. 뭐야? 왜 이렇게 커? 완전 하늘아. 유난히 허접하다, 오늘. 여기다가 얌 쪽에 있으니까 얼마나 잘 보여요. 나쁘지 않지 않아요? 괜찮은데. 지금은 지금은. 24번, 26번. 난 좋아. 뒤에. 일단의 일이랑 넣어도 해도. 그 글자 보면. 아주 좋아. 나도 좋아. 되지 않을까? 그러자, 그러자. 좋아요. 24, 26. 24, 26. 24, 26. 아니지. 형 기준으로 오른쪽이 24가 돼. 24, 26. 제발 우리도 생각해줘요. 크게 쓸게요. 글자 말고 다른 건 그리면 안 돼요? 그림 왜 써요? 막 나무도 그리지.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막 나무도 그리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진짜 그림 그리지 마요. 24. 24.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위채 간다, 위채. 어, 귀찮아. 어, 귀찮아. 뒷모습. 뒷모습. 어, 귀찮아. 좀 오래 걸리는데 다른 거 쓸까? 그러면 오답수로 갈까? 바꿀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잠깐만, 잠깐만. 봄. MC. MC 잠깐만요. 음악 좋은데. MC 보험. 아니, 아니. 멈춰. 멈추라고. 어, 뭐야. 아니, 아닌 게 아니고. 아니, 아닌 게 아니고. 우리 노래까지 나와. 진짜. 그래, 들어간다. 레디, 셋, 고. 뒷발, 뒷발. 뒷발, 뒷발. 좋아, 좋아. 여기 발이야, 진짜. 야, 누가 어떻게 봐. 어디 있어? 이상해. 어디 적혀 있어? 이상해, 이상해. 발에. 발이 어디야? 귀여워. 이렇게 돌아두세요. 이거 안 보여. 이거 사고 싶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예 보지도 못했어. 보지도 못했어. 보지도 못했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거기 봐, 거기.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다. 나 알았어. 웃긴다. 웃긴다. 니은은 봤는데. 사양은 됐고 그냥 넣어둔 것 같은데. 그을 봤을 것 같아. 나는 그 봤어요. 그 자를 봤거든요. 24번 그 자. 그, 나는 그 봤어요. 그. 니은 있었지. 그러면 넣어도는 맞나 보다. 그냥 넣어도. 그냥 넣어도가 유추했을 때는.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듣고 하세요. 인사시도입니다. 가보자. 으쨰. 아, 진짜 이거. 봉샤갈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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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비. 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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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다, 잡는다. 이건 한국에 맞 들어와 들어와 푸짐이 들으던 사양은 됐고 갈리 꺼보. 그냥 꺼보. 그냥 꺼보. 그냥 꺼. 그냥 꺼보. 그냥 꺼보. 그냥 꺼보. 그냥 꺼보. 그냥 꺼오. 그냥 꺼오. 나는 그냥 다니 꺼? 까보라고 들었는데 까바? 그냥 다니 꺼. 그냥 다니 꺼. 세윤이 또 잡았어. 내가 바라고 했잖아, 봐. 세윤이 잡았어, 잡았어. 봐라고 했잖아요, 봐때매. 봐라고 했잖아요, 봐때매. 뭔데, 뭔데? 그냥 느껴봐. 그냥 느껴봐. 그냥 느껴봐. 그냥 느껴봐. 그냥 느껴봐. 그냥 느껴봐. 민혁이 스럽다. 그냥 느껴봐. 그냥 느껴봐. 봐, 봐야, 봐. 민혁이가 섹시한 거 좋아해서 느껴봐 이런 거 좋아해요, 가사에. 완전 맞는 거 같아요. 그냥 느껴봐. 감성이 좀 풍부하지. 맞아요, 그런 감성이라 느껴봐. 그냥 느껴봐. 가사가 딱 민혁이에요. 느껴봐가 민혁이다. 딱 민혁이야. 자, 됐습니다. 트리오통. MC뚱 준비됐나요? 예스. 오, 야, 목치네. 오, 장난 아니야. 불러! 주세요! 이거랑 국에 맞뜰왔뜰 아프지, 휘틀렸댐. 사양을 담고 그냥 이렇게 봐! 완전 이상민형이다. 보았어, 보았어, 이상민. 완전 이상민형이다. 우리가 수술한다니까, 목 수술해. 송대 나가. 대단하다. 자, 결과 한번 보죠. 결과. 원샷도 나왔고 마무리도 뚱이 했습니다. 뚱병지가 있어요. 자, 결과는? 야, 민혁 씨 노래 이 차이는 맞춰줘야 되는데. 왜, 왜? 아니야, 아니야. 맞는 것 같아. 결과! 오픈! 정답이야. 한 글자 이런 거 아니야? 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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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레와 문세윤 씨가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섬재 씨가 또 사양은 됐고. 사양은 됐고. 멤버니까 또 잘 알죠. 네, 사양은 됐고. 크게 또 맞춰줬고. 화면으로 만나보시지요! 이철이 간격. 장으로 들리네, 장. 그냥이 아예 안 들려. 그럼 발음이 똑바르지 않은 게 문제야, 이 형은. 장. 그러니까 간이라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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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치 따로 빼놨어요. 형이니까 대파 챙겨주는 거야. 아, 미엔나. 맛있다, 미엔나. 맛있어, 미엔나. 우리 나레 씨 또 옆에 창섭 씨 이렇게 쭉 같이 먹는 모습 보니까 오랜만에 대학로 느낌 나네요. 여긴 거의 아동극 쪽이야, 지금. 대학로. 대학로 아동극 쪽. 많이 추운데 떡볶이 들어가니까.